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멋대로 배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치가 제각각인 버스 카드 단말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이 저상버스가 도입됐습니다. 반면 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위치는 통일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드 단말기의 색상,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단말기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관한 기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의 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설치 기준을 제시해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